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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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노래 하나 들까? 묻힌 1900콘크리트 뭐냐 그냥 콩크리트는 묻힌 콩크리트가 짱같이 콩크리트는 묻힌 콩크리트가 제일 최고였지 아 더더말고 더더말고 덜도 말고 덜도 말고 나는 딱 여러분들만 딱 유지됐으면 좋겠다 나는 김희철이 최군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래 릴카 유튜브 보고 오늘 많이 왔나보네 릴카 유튜브 많이 보나보다 오늘 릴카 그 영상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얘기 많이 하네 릴카 구독자 몇 명이야? 110만명이구나 동생들이나 어떤 상황들 주변 누군가의 일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집에 있을 때 최군이가 집에 와줘서 진짜 저랑 계속 같이 있어주고 혼자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냥 소주 먹고 있으면 형님 어디십니까? 해서 방송 끄고 와줘가지고 진짜 고마운 동생이여 당연히 우리 멤버들 주변 동료들은 당연히 너무 고마운데 희철이 형한테 전화 한번 해야겠다 희철이 형한테 전화 한번 해야겠다 영상 봤다고 전화 한번 해야지 영상 봤다고 전화 한번 해야지 희철이 형님 릴카 인터뷰 보고 연락드립니다 형님 릴카 인터뷰 보고 연락드립니다 너무 좋게 저를 얘기해주셔서 시청자분들이 와서 얘기해주셨어요 감동입니다 앞으로도 더 잘하는 동생 될게요 사랑해요 좋은 밤 되세요 우주대스타 희이님 지영 지네 승iation 미션 지영 지네 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해가 안 돼. 주말이라 봐도 바쁜가? 무조건 전화받는 애한테 전화하겠습니다. 비제이 중에... 제 주변 사람 통틀어서... 9년 간만에 와셨구나. 아위... 무조건 전화받는 사람.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전화 잘못 건 것 같습니다. 뭐든요? 아... 잘못 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예.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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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치이도 안받네. 전화로. 전화로. 형님. 너 왜 전화 받냐? 전화 왜 받아? 하셨으니까 받죠 형님. 오셨으니까 받는건데. 내가 지금 전화를 한 일곱 통체 했거든? 저한테 첫 통화. 너한테는 처음인데. 일곱명한테 전화하다가 안받아서 너한테 했는데 넌 바로 받네? 우연히 해? 운명이네요 형님. 마침 휴대폰 보고있습니다 형님. 뭐하고 있었어? 유튜브 보고있습니다 형님. 언제 올라오냐? 충청해서 월요일에 올라올게. 재밌더라.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50명 들었습니다 형님. 아니야. 너가 잘한거지. 내가 더 못 도와줘서. 나중에 영상 다 올라가고 하면은. 형이 형이 또 홍보해줄게. 내 방송에서. 예? 홍보해보려면은. 다 도와주시면 안되구요 형님. 그래도. 체마만 홍보해주세요. 그게 홍보지. 방송을 안했냐 오늘? 네 형님. 방송하고 또 내일 또. 오늘 했어? 형님. 어? 부상하셨습니까 형님? 어. 아 뭐 혼자. 어떻게 혼자 하였어 형님? 아니 그 송정이야? 송정이세요? 응? 아 거기 제가 첫키스. 장소인데. 아 그래? 첫사랑이랑. 척경험은 어디서 했냐? 예? 척경험. 방송중이시죠 형님? 응. 척경험. 제가. 아 맞다 너 말했지. 예. 집에서. 응. 그 BJ랑 했다며 짭꼬즈 할때. 아냐아냐. 부상에. 아. 마지막 경험. 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아 알았어. 송구갈때 첫사랑인데. 아. 잘못 많이 했다. 헷갈렸다. 마지막 그. 야. 좋다. 너 잘. 응. 부상 좋으십니까 형님? 응. 진짜 야. 너 진짜 좋은. 너 어디까지 계십니까 형님? 어? 언제까지 계십니까? 아냐 이따 갈라고. 어. 뭐. 언제까지 계신지 있으면 제가. 뭐. 한번 빼보겠습니다 형님. 아냐아냐. 너. 요즘 잘하는데. 아. 무치성 여행중이야 아니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들고갔어. 카드도 안 들고갔어. 카드요? 응. 어. 숙소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카카오페이라고 아냐 너? 아 카카오페이라고 하면 저 모바일로 결제하는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카카오페이면은 저 ATM기에서 현금이 인출돼. 게에에? 너 몰랐지? 진짜. 아니 저 그정도 바보 아닙니다 형님. 아 진짜 그 CU 그 편의점 가서 요즘에 ATM기 누르면 거기에 카카오페이가 있어 거기서 그걸 클릭을 하면 된다니까 내가 오늘 30만원 출금했어 그럼 카드가 필요 없네 형님? 없어 이제 카드가 없는 세상이야 이제 어? 그러면 교통은 뭘로 다니세요? 택시 그럼 또 카카오 그게 되네요 그럼 다 되지 카카오 투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형님 주식하냐? 아니 아니요 형님 하는거 보고 안하려고요 코인? 코인 아니야? 아니 저 할랍가다 형님 하시는거 보고 안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형님 그래 알았다 원숙이 뭐 옆에 누구 없냐? 네? 옆에 누구 없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형님 너 연애 안하냐? 연애할때는 아니죠 형님도 안하셨는데 아유 그래도 찬물이 위아래가 있죠 다빈이 본적 있지 너? 없습니다 형님 다빈이 서울 오는 중이야 서울이요 형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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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송조가 오는 중이야 송조 아아 그때 형님이 단발 이쁘고 형님 스타일이라고 했다 응 어우 그래도 또 야 부산에서도 만남이 있습니다 형님 그러게 잘해보시오 형님 알았어 네 형님 아유 좋은만드시고 형님 응 응 나 사흥님 응 나 사흥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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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한테 전화하는 중이야 지금 에너지 충전 중이에요 여러분들 다비뇽몬 뿜으려고 이해해줄 수 있지 여러분들 기계가 아니니까 내가 하루 내내 힘낼 수는 없잖아 오늘도 힘내다가 하다가 힘내다가 하다 이랬잖아 코가 안 돼 내일 터지겠다 이해해줘요 여러분들 내일 빵 큰 거 하나 내일 빵 터지겠는데 이 정도면 푸아 터지겠는데 이 정도면은 정연이도 안받네 희한하네 왜 이렇게 전화들 안받지 희한하네 원래 안받는건가? 남자한테 한번 해봐야겠다 남자는 봤는지 이게 여자는 안받네 남자 준석이 해봐야겠다 준석이 네? 네 준석아 네 형 네 너는 전화를 왜 받니? 네? 네 전화 왜 받아? 전화 왜 받냐고요 형님? 저 형 방송 안보고 있어서 받았던거 같은데 아니 근데 전화가 오면 받냐 그냥 보면? 취하셨어요 형님? 아니 왜 남들은 안받는데 넌 전화를 다 받냐고 형 메이저니깐요 미친년 뭐하냐? 또 지금 친구집에서 뒤풀이하고 있어 오늘 결혼식 갔다가 그래 맛있게 먹고 좋은하루 되라 준석아 서울 가만 보자 네 형님 한번 불러주십시오 형님? 네 이섭니깐요 저번에 고마웠다 사랑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남자 이렇게 되면 여자니까 안받는다 이런건데 여자들이 나를 불편해한다 좀 이런 느낌인건데 그치? 남자는 다 받는 젖같은 현실 얘까지 받으면 이제 전화 그만해야겠다 다 안 받는건 아니네 야 이거 뭐냐는데 이거? 소속 성명? 옷에 왜 소속 성명 적으라고 저거 진짜 작업복인가 보네 진짜 아니 진짜 작업복 아니 진짜 말이지 아니 나는 그림만 저렇게 된게 알았더니 진짜 작업복이었어 이렇게 inspect Emmy famous 이것사 cep 최거 너무 추익 제가 objet cel одно 너무 추익 아주 높아 이렇게 추익 에어컨 꺼야겠다 얘들아 얘들아 너네는 내 방송 왜 보냐 지금도 이 시간에 2천명 넘게 보잖아 이 주말에 막말로 볼라그러면 넷플릭스 유튜브 볼거 존나 많을텐데 내꺼 왜 보는거야 2천2백명 니네 나 진짜 막말로 여자가 나와 그렇다고 뭐 존나 뭐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니네가 날 왜 보는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지 내가 그거에 맞춰서 더 그거를 할거 같아 잘못 클릭했다가 어떤 새끼야 그냥 내가 좋아? 너네는 내가 뭐를 해도 다 좋아? 그럼 반대로 물어보자 뭐할때 보기싫어? 그냥 내가 좋고 그냥 내가 좋다고 쳐 감히 주제넘게 말씀드립니다 찐텐 부릴때 그런데 이분들이 최군씨를 좋아하시는데 이유가 있으시겠습니까? 모가용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뭐 어쩌라고 형방송 오늘 아침에 5시간 기다렸다니까? 야 찐텐 부릴게 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한마디만 하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인정하지 내가 오늘 찐텐을 열 거의 11시간만에 한번 부렸거든 근데 진짜 너네가 봐도 찐텐 부릴만한 새끼들은 있잖아 찐텐 나올 때 근데 내가 존나 찐텐쟁이면 인정 근데 나 오늘 진짜 한번도 안부리다가 진짜 니네가 봐도 사람이잖아 너네도 근데 있지 않아 너네가 봐도 그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지? 그치 왜냐면 나도 로보트가 아니니까 근데 그런거 말고 너무 자주 보이면 그렇다 알았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알았어 나도 유도가 있는 놈이야 응 에어컨 좀 끄자 그러면 모가용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건 고정이지 현 방송 능력 있잖아 왜 자꾸 자존감나다져 짜증나게 이기대디는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나도 악플 하나만 당해도 깨빡치는데 BJ들 마음은 이해가 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그래도 게스트 오는데 세팅 좀 하자 손 모과용님이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야이 시바라 형이어도 이건 못 참겠다 오줌을 몇 번 사고 몇 번 들려주냐 우리 남자야 고추 새끼들끼리 들려줄 수도 있지 무슨 연병들 하고 있네 니네는 씹냐? 이 새끼들 가만 보면 빠졌어 일주일에 한 번 가라 있는 거 아니야? 시골라 미네님이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역시 가을 남자 가을 중 사내남 진정한 추남이라 불러줄게 어마 동봉 이미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평화루에 두 번씩 갈아입어 아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양카가 많이 다니냐 아 짜증 나네 시나리오는 차도 너무 시끄럽다 아 음 솔직히 강남보다는 이게 되면 이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근데 순천 사람도 바다 친숙하지 않은가 부산은 좀 다른가 순천은 만이어가지고 뻘이 많지 여수 벌리어 뻘이 많아 뻘 그래가지고 꼬마 갈대밭 그런 바다는 많지 해수욕장 바다는 없어 바다라기보다는 만이잖아 만 우리나라가 반도잖아 이탈리아 맨키로 그러니까 순천은 어떤 곳이냐면 만 만으로 유명한데가 어디지 만 만 만 만 만 만 말고 그 진주만 진주만은 그런가 진주만이랑 같은 아닐텐데 김병만이요 잠깐만요 어 그거 말고 지역 쪽으로 좀 그 순천만처럼 아씨 그 순천만처럼 근데 순천만이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데를 그러니까 전세계적으로 철새들의 어떤 잘 지켰다 그러더라고 데이비드 맥님이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구니형 근데 혼자 주무실 때 안 외로우세요 아 형님 저 아 형님 그 목소리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생방 중인데요 아 목소리 켜도 되나요 아 아이고 우리 김희철씨가 전화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우리 최근 시청자 여러분 뭐 별거 없지만 그냥 전화한 김희철입니다 아 이거 형님 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생방을 하다 보니까 어 그 릴카님 유튜브에 있게 형님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엄청 몰려와가지고 저희 시청자들하고 봤는데 아 형님 아 진짜 감동입니다 아 나한테 너무 고마운 동생이니까 진짜로 진짜로 그래가지고 네 그 생각하고 요즘 또 코로나고 우린 주사 이런 것 때문에도 계속 못 보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형님 네 너무 고마운 형님 그러면 제가 예전에 형님 댁에서 우통 벗고 먹었던 그런 것도 다 기억하시죠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우 내가 술이 안 취하더라 진짜 너무 놀랐잖아 근데 진짜 최군이가 진짜 저 멘탈적으로 힘들 때 진짜 많이 도와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진짜 뭐 군아 큰 사고 치지 말고 오래오래 가자 진짜 큰 사고 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김희철 형님이 이제 항상 동생을 챙겨주니까 야 군아 이번에 방송에 나가서 네 얘기를 했어 군아 네 얘기를 했어 근데 군아 혹시 너도 사고치고 없지 아 왜 혹시나 왜냐면 그래서 뭐 그래서 혹시나 괜히 내가 얘기한 게 너한테든 나한테든 독이 될 수도 있잖아 혹시 내가 너에 대해서 막 극찬을 했는데 너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 그걸로 보여 얼마나 가슴 아프고 세상 존없음을 느끼겠어 그럼 누구의 피해자도 생겨서는 안된단 말이야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있어서 역시 연예인은 다릅니다 와 형님 난 거기까지 형님이 생각하는 거 보면서 아 역시 김희철이다 형님 그런 생각했습니다 진짜 우리 큰 사고만 치지 말고 살자 너나 나나 형님 뭐 이제 형님 뭐 이제 다음 달부터 저 백신도 다 거의 다 맞았고 이제 위드 코로나 또 되고 하면은 저희가 진짜 형님 4단계 때 한 번도 못 만났죠 어 어 한 번도 안 만났지 맞아요 맞아요 나는 둘 다 쫄보래가지고 쫄보래서 다행인 거야 진짜 맞습니다 그니까 또 오래 가는거죠 형님 그래 야 11월 되기 전이나 네 형님 요때 되가지고 형이 그거 연락할테니까 네 형님 집에서 보든 아니면 고기 먹자 네 형님 지금도 채팅창에 올라오네 김희철이 형이라고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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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진짜 감사해요 진짜 이게 사실 이 아프리카 BJ도 그 세계에서 저보다 더 연예인이거든요 저보다 더 그들의 룩이 있고 그래서 최군이가 그걸 잘하고 있고 또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최군이가 이렇게 힘내고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없으면 최군이고 뭐 김희철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너도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감사해요 하고 네 형님 그 마음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난 항상 느낀다 나이 들면서 더 느낀다 씨 형님 진짜 갈수록 형 SM화 돼가는 거 같아 예전에는 어? 희철이 형은 되게 SM 연예인 아닌 거 같다는 생각 많이 들었는데 어 맞아 맞아 점점 형님 조만간에 김희철 이사님 되는 거 아니에요? SM 아니 나는 나는 책책은 전혀 영원히 안 받고 싶어 그냥 평생 그냥 이빨 까고 딴따라 이렇게 살고 싶어 그냥 시간인데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시청자 여러분 날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최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형님 고마워 네 응 아 아 근데 이런 연예인이 어딨습니까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SM 저 SM이랑 좀 알잖아요 규현이도 알고 시철이 형도 알고 원래 SM은 진짜 철두철미해서 이거 전화 연결도 이렇게 하면 원래 혼나요 혼난다기보다 지금 회사한테 케어 받아요 어 워낙 철두철미 맞잖아 뭐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고 연간 버는 돈이 얼만데 근데 그런 거 없이 형은 응 응 원래 이거 안 되는 거야 내가 회사여도 안 된다고 하지 응 아 너무 고맙네 형 그러면 또 하 그치 아 아 다빈이 옆에 있을 때 전화해 주시지 어떻게 안 되나 조작이라도 허벅 빠야 가야만 고맙네 아 열 네? 아니 주소 보내달라 그래갖고 보내준건데 주소 보냈는데 사진을 몇 찍냐고? 아니 호텔 저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데 저 야 나 AI인 줄 알았어 너가 성남기 형님 그 목소리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생방 중인데요 아 그래 켜도 돼 너무 고맙고 목소리 켜도 되나요? 어 아이고 민철씨가 더 나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우리 최군 시청자 여러분 아 아 녹취가 아니고 여러분들 핸드폰 자동 녹취 여기 여기 와이파이 없냐고요? 아 와이파이 잡아서 고화질로 켜달라고? 지금 화질도 나 빼다 아니야? 없으면 그냥 가시자 큰 차이 없으면 희철이 형 미담이라 얼굴이 누렇게 나오는 건 조명 때문이야 조명 근데 난 그건 있어 희철이 형이랑 친하게 지내고 희철이 형이랑 만나다 보면 진짜 월드스타들도 만나 빌보드 차트 올라가는 사람들도 만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난 좀 조심하게 돼 지양하게 돼 지양 말고 뽕 들어가는 거 내가 김희철 형이랑 친하다고 해서 내가 김희철이 아니야 내가 희철이 형 통해서 뭐 빌보드 차트 올라간 연예인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자칫 뽕 들어가겠더라 여러분들 알지? 아 내가 누구한다고 누구한다고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나도 나도 그러겠더라고 막 그런 사람들 만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항상 지양하려고 하지 스스로 조심하려고 내가 내가 항상 내 가슴속에 있는 그게 이제 내가 뭐라고 항상 근데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하죠 중요하죠 저 평화 사랑님 또 혼자 또 또 또 또 저러시네 또 또 한잔 했구만 못 퍼져 이 형님 그만해 형님 응 응 하 하 받아주니까 그냥 폭죽 소리나네 폭죽 소리나네 폭죽 소리나네 진짜로 진짜로 여러분들 나 건방진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 지금까지 방송 보면서 최군이 하는 행동 중에 와 이 새끼 존나 거만하네 존나 건방지다 라고 느껴본 적 없어?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진짜 평소에 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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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이 신님이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싸가지가 없지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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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구요? 싸.. 싸가지가 없다고? 싸.. 싸가지가 없다고? 엄마 아유 뭐.. 뭐.. 폭죽 한번 보내.. 보좌 한번 놔둬 참.. 얼마나 대단한 폭죽이길래 그래 터뜨려 봐라 채팅 조명 겹다님이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채팅 조명 겹다님이 10만 6천백 두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다시 보기에 한 번만 끊어주라 싫어 근데 써져있대 해양가에서 폭죽 터뜨리면 벌금 5만원이라고 써져있긴 하더라 불법이래 저거 경찰 왔네 와.. 바람 부는거 봐 춥다 해운대는 아니고 풍별아 여기 형 송정이다 풍별아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 형 가오 한번 살려주라 어떻게 어렵냐 어떻게 어렵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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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선물했습니다 뭐 좀 드려요 일단 한 대 피시죠 역시 우리 풍별이 밖에 없구만 고맙다 그래도 바람이 부나 뭐하나 아니 뭔데 뭣 온다고 저 귀때기 했다 저런 마브라 했다 저지랄 하고 다니까 여러분들 저 뭔십니까 다 고만고만한 차들로 이해가 안가리나 왜 저럴까잉 이해가 안 돼 나 차가 없어서 모르나 어떤 심리에요 저런 마들이 가오 근데 저것도 또 멋이지 따지고 보면 지도님이 별풍선 다섯 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원래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거랑 똑같은 거야 원래 그런 얘기도 있지 겁많은 개가 크게 짖는다 나 진짜 겁이 좀 많아 잔잔하게 노래 하나 들을까요 아까 부르려고 했던 노래 저께요 그가 몇 가지 그가 몇 가지 한번에 첫 번째 남은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감사합니다.